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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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쟁이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룬크렛. 야타할까요? 루슈할까요? 음... 잘하시는 거요. 소감님 뭐 하실려나? 안녕하세요. 잡음 들려요? 음... 지금은 아뇨. 살짝 살짝 취직했는데 루슈가 나올 것 같은데 루슈가 나올 것 같은데 음... 좋네요. 루슈할까요? 네, 루슈가 나올 것 같아요. 루슈. 적의 공격까지 30초. 원숭이. 으응. 널 위해 준비했어. 세상 천재의 사고뭉치 미치광이가 바로 옆구리. 최고야. 아뇨.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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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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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았다. 안았다. 호울에 빠졌고요. 왼쪽 트레게피. 왼쪽 트레게피. 왼쪽 트레게피. 트레게피. 원숭이 개피. 원숭이 개피. 안았다. 긴이 루슈. 호그랑 호그랑 너. 갠지 오른쪽. 아니 아니야. 갠지 갔자? 아이구. 호그 뒤쪽. 많수 찍어야 돼요. 호그 힐 호그 힐. 와 저기서 내가 죽어? 찰놨다 찰놨다. 아 나 다 아 나 잘가요 뭐 살았어 아 빛을 띌게 그냥 더 빨봤어요 오케이 뭐야 루시우자 루시우자 겐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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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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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누구 있다 거꾸면 틀에 거꾸면 틀에만 오른쪽 야 오른쪽 위에 겐지 뭐야 어 그래 빠져 그래 빠져 그래 빠져 3딜인 줄 다시 입구 막을까 겐지 오른쪽 2 입구 못막을 것 같아 그냥 거점 안에 있죠 저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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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2층 트랙 왼쪽 1층 호그 원숭이 뻥 원숭이 뻥 원숭이 쐈었어요 아 저희 하나 쐈었어요 겐지 반짝 빠졌고 원숭이 땅 원숭이 땅 아 겐지 안 맞았어 쉽게 어 눈프렛 이걸 눈프렛이 하나 눈프렛 아 저거 세 명이에요 세 명 하나까지 있어 아 아깝다 비비스 없는데 아 비비스는 있는데 안 비비는 게 나갔다 이게 이게 낫겠다 안 비비는 게 나갔다 안 비비는 게 나갔다 겐트맨 메이가 낫겠다 우리 사계는 직계 가치가 있어요 뭐야 삼십 먹어 그래 라인 없어요 겐트민 인스턴이에요 계속 겐트민 인스턴 호그 얘들 중압이야 이거 어 이거 아나랑 메이랑 같이 오른쪽 겐지 넘어왔어요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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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나 못들어왔어요 아이고 아나 오른쪽 아이고 드래곤 빠졌어요 이거 뭐냐 겐지 아나 오른쪽이에요 겐지 구시도 하고 오른쪽 아나 오른쪽 아나 아나갔어 아나 간혹 중이야 아나 간혹 중이야 아나 간혹 중이야 아나 간혹 중이야 아아 간혹 중이야 아 간혹 중이야 나 비트 UM4 나 비트 우퍼 나 죽어요 아 나 미트 구시부 우리 메이가 비비고 있어 메이가 비비고 있어 윽 오른쪽에 아나 프리힐 오른쪽에 아나 프리힐 트레인 2층 와 아나랑 같이 견제하네 소이점 라이닝 가는 중이야 기다려봐 아 나 끌려? 아 나 힐 막았어요 아 나 한번도 나와네 제발 동주 잘 나왔다 동주 잘 나왔다 겐트 겐트 오른쪽에 하나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나 힐 나 힐 루슈 위에 루슈 위에 우리 위에 머리 위에 그 뭐라그래 지붕 지붕 루슈 루슈 위에 계속 있어요 루슈 위에 지붕 구iana uno 안떼어 안떼어 아나 얼려놨어요 안 왔따 뺀다 뺀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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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백하다 가둬어 1백하다 가둬어 피 1백 피 1백 왼쪽 2층으로 트레이서 뭐야 핏 꽉 찼었네 호그 3층 호그 3층 호그 3층 호그 3층 잘 비볐다 이번엔 아 얘들 너무 무서워 살았어 살았어 원숭이 들어오면 바로 막을게요 망치있어 나 망치있어요 트레이 뒤져서 겐지 오른쪽 겐지 빠졌어요 원숭이 들어왔어요 원숭이 오케이 어이씨 떨어졌어 떨어졌어 각자다 3층? 3층? 3층이 소리 안들려요 없어요 왼쪽이 없어요 왼쪽이 없어요 왼쪽 루슈 정면 루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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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지 왼쪽 아 왼쪽이네 오! 뽕 겐지 겐지 궁 안썼는데 근데 겐지 피로 아이고 원숭이 먼저 잡고 호그 궁 호그 궁 정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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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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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구 아이고 똥져 안 돼 와 나 이거 일부러 풀었는데 그 타임밍 맞춰서 끌었어 피볼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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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따기 Bridget 우리 망치 아아 정면 아 우리 라인 잔다 아 라인 잔다 와 1분 20초 너무 아깝다 나 여기 앉아으면 맞는 건데 그니까 망치 박았습니다 점수 연대 2 공수 변경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입하십시오 음 잘 뚫으면 되겠네 1번 20초 멸모 음 꺼야지 어? 지금 영상 도내를? 일단 라인 일단은 영상 꺼놓을게요 소리 임만 감사합니다 바꾸기 뭐야 소리 들리는거 맞아요? 켜져있는데 안나오는데? 저게 끝이야 영상 몇가지 어린 시절에 여기서 시간을 참 많이도 흘려봅시다 자리아 미쳐야될거 같은데 푸딜 할거면 호그를 빼고 자리아? 공격 시작까지 37 기다리다 돌아가시겠네 뽁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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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데 중독되는데 중독되는데 크고 복슬복슬한 시베리아 굴곰처럼 오 나눠주고 싶은데요 4 3 2 2 4 4 4 5 5 5 5 5 5 5 10 11 10 10 10 1 10 10 15 10 12 너무 빨리 깨진다 아! 솔저 2층! 뭐야 솔저 왼쪽 2층 아 로켓 잡으러 올라왔구나 에임 좋다 이거 밀고 들어가야되는데 이속키고 한번에 들어가야되요 저희 견제는 안됨 한명씩 잘리며 못들어가요 나 망치온 라인이 빠졌고 상대도 망치있을거에요 호궁차기전에 들어가야되요 들어갈까 들어갈까 들어가죠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뭐야 라인폭 라인 이거 빼요 빼요 궁쓰지마요 아 미안해 내가 빼놓았다 아 나 진다 들어갔는데 문쟁이는 떨렸어 폭으로 빠지고 안 돼 안 돼 라인 탈킬 라인 탈킬 라인 탈킬 안 안 돼 아 저거 잡을 수 있었는데 라인 스킬 없고 라드 루슈 라인 탈킬 어떻게 하지 라인 탈킬 루슈 호그 호그 있어야할거 같은데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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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벿 루슈 아이고! 쓰지 말걸 겐지가 뒤로 돌아요 아예 그냥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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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쪽으로 들어와서 손을 딸래요 이거 저희 지금 뚫어가지고 빨리 들어가면 돼요 소이저 없을 때 가야되는데 겐지야 그냥 걷 좀 밟아요 무시하고 다 들어가죠 들어가죠 그냥 호그에 빠졌고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깼어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호그 만져 호그 만져 아나랑 호그 아나 거점 뒤에 아나 호그 나이스 겐지 힐 아이고 호그 힐 롱 힐 루시우도 다운 상대 노일러 노일러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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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개피 라인 다운 나 디즈 0인데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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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야 나 베이지 0인데 안 배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다행히 3층 그럼 그래 나 안 패스해 3배 나 안 배나 더 더 더 더 더 더 깼어 더 깼어 3배 깼어 3배 깼어 전면 갈까요? 전면 갈까요? 예 전면 가야 돼요 타이어 2층 타이어 온다 라인 힘인데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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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요 거점 점용들 나 겐지 못 오네 거점에 아 거점에 힐러들 호그도 거점 있어 이거 정크다운 정크다운 어 할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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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케어 라인 케어 지금 우리 라인 케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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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뽕무피 잘랐어 뽕무피 잘랐어 다운 나 오른쪽 볼게요 왼쪽 봐요 나 오른쪽 볼게요 무사기 무사기 A 반피 A 수프트 봤어요 나 나 라인티어 나 떨어졌어 호우구 얘네 오른쪽으로 4명 나오는데 호우구 반피 호우구 반피 호우구에 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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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글 허리 허리 아나 아나 걷죠 아나 걷죠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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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끝나요 와 나이스 와 겐지 디비 이거 뽕 솔져 잘라가지고 나이스 근데 솔져가 잘해요 쟤 응 잘해요 아까 트레일 할 때도 혼자 했어 응 잘해 잘해 수비 우리 또 크랙 하죠 크랙 아 근데 상대 또 들어온 거 이거 카운터 들어올 거 같은데 이러면 차라리 메이 하는 게 낫 차에 메이다 아니면 아예 팀 지키고 3탱으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죠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아이잉 아나 원이래 여기서 라인자리아 같은 거 들고 아냐아냐 바스보단 심해도 돼 드론 틀에 나와 심해 바스도 우리 원탱이야 그러면은 메이를 빼고 이거 이거 루시우 빼고 루시우 빼고 라인자리아 3탱을 3탱을 어 여기서 3탱 해도 되고 루시우 해도 되고 제가 힐러를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아 근데 늦었다 네 이대로 가도 돼요 이대로 가도 돼요 강해요 강해요 그냥 털 위에 지키면 돼가지고 아예 이거 첫 싸움 그냥 처음 밀고 들어오는 거에만 다 죽는 거 아니면은 나 반벽 최대한 끌리는 거야 줄게요 아 처음에 기준이 쳤게요 저 안에 마이크도 문다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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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트레이 들어왔어 트레이 옆에 빠졌고요 아 우리 자녀 4형 기준 2층 올라갈게요 너 반벽 별로 없어요 응 아이고 미친 어 이거 틀했다 틀했다 다행히 쓰러온다 쓰러온다 잘해 원장님 띄우지 마 아 이거 포탈이 틀었어 에이 포탈이여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힐 힐 힐 힐 힐 힐 아 반벽 반벽 없어 라인님 좀만 나이스 나이스 케어 홈 1배니야 홈 1배니야 뭐야 뭐야 왼쪽 2층에 솔져 아 시발 아무도 못 봤나 이거 궁극기 충전 중입니다 제가 포멘트 갈게요 아 끌렸다 아 끌렸다 자리 할게요 트레 들어가세요 트레 들어가세요 바로 뻥쳐서 막아 마지막점 원숭이 자 뻥쳐 어이구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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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들어와 있어요 오케이 원숭이 원숭이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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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내꺼 오 나이스 나이스 원숭이 내꺼 아 딱 궁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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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쩡 원숭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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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데 헤헤헤헥 토르 캐릭터 흐흐흫 아 근데 시간이 저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2분? 2분이었나 2분? 2분 2분. 2분 40몇 초. 우리 자리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솔드 뽑아가지고 왼쪽에 대기하고 있을 거거든요? 윈스턴 원탱에 겐트파라 쏘도 될 거 같은데. 의사회여? 윈스턴 원탱에 겐트파라 쏘도 될 거 같은데. 난전. 그냥 한 번에 쭉 들어가서 솔드만 자르면 돼요. 저기 솔드 한 조장이 저 새끼 먼저 오면 상대 나머지 달로는. 발로 따기 해야겠다. 겐지는 겐... 겐지까지 하고. 너 솔드 말고 겐트파라가 나아질 거 같아. 어. 겐지 가능하신가? 잘하시면 하셔야죠. 근데 못하면 그냥 하는 게 나아요. 아 그냥 그냥 솔드 하는 게 나아요. 솔드 어디까지? 57시간인데. 음. 솔드 그냥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아예 조합을 바꿔야 돼. 호그 할게요. 이거 라인 호그 자리야 이렇게 넣고 가요 그럼. 오케이 오케이. 원숭이로 갈게요. 방벽 싸워만 하다가. 원숭이를. 원숭이를. 원숭이를 쓴. 자리야라 할까요? 원숭이를 할까요? 네. 원숭이에서 자리야로 바꿔주시면 될 거 같아. 그냥 방벽 싸워만 그냥 잘라먹고. 정상적으로 갈게요. 우리 강한 놈이. 상대 메이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어. 앞에 막 오는 거 조심해. 이거 심해 틀라.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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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스턴. 없네? 심해. 어 입구에 다 깔았다. 이거 앞쪽이 없다. 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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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 정크 오른쪽. 덫. 바로 쪽 가자. 정크 오른쪽에 있어요? 뒤에 터레이. 뒤에 터레이. 뒤에 터레이. 뒤에 터레이. 이거 심해 3조합. 3심해 3수비 조합. 이거 심해 이거 조합이. 이거 아까 내가 말한 거 해야 돼. 바스도 있어요. 바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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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트. 어. 겐트 떠야 돼. 이거. 내가 겐지 할게요. 내가 겐지 할게요. 나윈스턴. 내가 겐지 할게요. 내가 겐지 할게요. 루타기가. 아 잠깐만 이거 로드도 필요한데. 브리시 할까? 이거 정크 접으러 왔어요. 정크 다운.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바스 거점. 바크스 거점. 바스 거점. 바스 거점. 오케이 오케이. 바스 고점. 거점.. 거점 안해. 바스. 바스. 라인, 가 sprinkle. 바스다운. 바스치. 바스치.아다운. 바스치, 바스치. 바스다운. 바스다운. 바 Kopf. 바스틱. 라인치. 라인치. 시매 심해 포탑 왼쪽. 왼쪽. 오른쪽. 시매 포탑. 코탑, 코탑, 코탑. 그림척 잡고 slawirtschaft. 바스 어디야. 바스 오른쪽. 우와 이 기초 모열 바쁘다 살려줘 살려줘 중국의 Songs misunderstood 다 필요없어 찾아니 라인 뿡 안하게 피 받스 잘라야 busca 받스 잘라야새 오케이 istedieni istedieni Best corro 아니 계속 나와 이거 끝에 그냥 에이트 블론드는 견트파라 됐어 아 오졌어 오졌어 상대의 조합이 진짜 상대의 딱 게이트파라요 어차피 2층 아니 1분밖에 안 남아서 수비조합 보고 바꿔봤자 한 번만 막으면 이래서 승리 이게 뭐야 아니 죽이면 나오고 죽이면 나오고 죽이면 나오고 최고의 플레이 스쿱 오옹 뭐에 넣어줘 엄마 나 혼자 있었는데 이게 남아오냐 뭐 끝났어 살린 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진짜 거의 불사신들이야 죽이면 나오고 죽이면 나오고 정크 한 3번 나오고 아 정크 한 번 죽이고 포탈 타고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왔을텐데